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드릴다운 토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인프 타입이 드릴다운인 컬럼의 목록을 엔터키를 통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드릴다운 토글 속성 값을 엔터로 지정하면 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그리드뷰 두 번째 컬럼을 선택합니다. 두 번째 컬럼의 인프 타입은 드릴다운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드릴다운 컬럼의 셀에 있는 목록 기호를 클릭해야 목록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셀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포커스가 아래 방향으로 이동할 뿐 목록이 열리거나 닫히지는 않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. 그리드뷰를 선택하고 그리드뷰의 드릴다운 토글 속성 값을 엔터로 설정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목록 기호가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. 엔터키를 누르면 드릴다운 목록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즉, 방향키를 이용하여 항목 사이를 이동할 수 있고, 엔터키로 목록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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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